네,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. 오늘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자영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.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또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. 맞아요. 우리도 잘글잘글 씹어가지고 입에 딱 넣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함께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일단은 오늘 가장 메인 주제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. 미국 대선이 이제 D-5일 정도 되나요? 5일, 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실 대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기는 해요. 다만 제약바이오 업종의 영향도 적지 않고 또 이전 대선 때도 봤을 때도 그러하고요. 그래서 영향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.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사실 이쪽에 썩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가 더 유리한지 짚어주세요. 아무래도 대세가 이제 약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두 후보군 다 제약바이오의 약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바이든 쪽이 이 오바마 때도 아마 보셨겠지만 오바마 때 제약바이오가 버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는데 바이든은 이제 오바마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쪽이 조금 더 나은데요.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일단 바이든은 그 진단검사를 무료해서 최대한 많이 검사를 하는 걸로 이제 초점을 마치고 있고요. 본인 부담금을 없앤다든지 보호장비를 더 공급을 한다든지 아직 법적 검토가 보류된 것 중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법안으로 하는 의무화하는 네. 요것도 이제 했는데요.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로는 이제 진단업체라든지 의료장비 업체, 마스크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.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근을 좀 주는 편입니다.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초고속 작전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. 코로나 관련해서요. 네. 그렇게 되면 백신이나 치료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CM 업체들이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바마케어인데 이게 그 현재 미국인들의 한 91.5%가 보험이 이제 커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것을 97%까지 올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요. 네. 바이든 쪽이. 그렇게 되면 커버리지, 보험 가입이 더 많아지고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그런 이제 Q 환자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요. 또 메디케어의 연령을 60세로 좀 더 낮춰서 확대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 좀 증가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요쪽의 사용이 좀 증가할 수 있고요. 트럼프 쪽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미공개입니다. 다만 이제 오바마케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요런 이제 대안이 되는 트럼프케어를 이제 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못 봤고요. 대신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층들이 그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뭐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오바마케어를 이제 바이든이 돼서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오바마케어를 축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기 그 트럼프가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약가이나를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. 약가. 네.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. 아마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실제로 이제 약가이나가 세지 않았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행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약값이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럽들하고 동일하게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자국 유산주의를 좀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시뮬러 업체들이 미국 쪽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게 더 좋은 게 미국은 이제 가격이 두세 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미국 쪽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마진이 이제 저희 쪽에 한텐 좋은 상황인데 유럽이랑 비슷하게 가격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마진이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. 다만 이제 제네릭 의약품을 좀 더 많이 승인을 내줘서 경쟁력을 경쟁을 더 이제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가격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제네릭이나 시뮬러 업체들이 좀 더 침투는 할 수 있지만 마진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 쪽의 이제 영향이고요. 바이든은 그래도 나은 게 너무 센 가격만 좀 상승을 제한하자라는 쪽이라서 이렇게 트럼프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만큼 가격을 확 낮추겠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너무 상한 선을 설정을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회사들의 약가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? 아무래도 이제 민간 보험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국가보험, 유럽도 이제 국가보험이 좀 더 많고요. 여기는 이제 민간한테 맡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올라간 면도 있고 뭐 R&D 비용 감안해서 더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.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건강은 사실 나라가 챙기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각자가 챙기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고 돈 벌지 않는 자 치료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적이 그 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뭐 여담으로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뭐 이빨이 좀 깨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지 못해서 그 이제 석고같이 뭐 CBS에서 사다가 붙여서 본인이 직접? 네네.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. 네 의사를 만나는 것도 좀 어렵고요. 가격도 비싸고 해서 한국 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차라리 그 저 치료받을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치료받고 가는 건 어때요? 그래서 기다렸습니다. 치면서 어쨌든 약가 정책을 보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좀 낮추려는 거고 이제 바이든은 더 올라가는 걸 제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. 우리 제약과의 입장에서는 바이든, 바이든 트럼프 자라, 트럼프 자라를 하면 되겠네요. 트럼프 쪽은 뭐 지금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바이든이 되면 조금 더 열린 여지도 있겠네요. 알겠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 지금 판세가 아직 불합시다.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저기 그 담당하는 입장에서 누가 될 것 같아요?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. 네 개 한번 합시다. 그냥 편하게 네 개 할까요? 편하게.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. 미투. 저도 해요.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균형이 안 맞는데. 어쨌든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거는. 그 다음 어제 사실 제가 아침에 허유민 연구원님 부르고 싶었었어요. 그 레고 캔바에 이 공시가 나와서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ADC 그 뭐죠? 항체 항원? 결합체? 맞아요. 너무 어려워. 그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더라고요. 이거 중급 업체인가요? 4천억 원 정도 되던데. 4천억 원 정도. 이거 어떤 의미 있다고 봐야 되나요? 이게 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ADC 쪽이 확실히 핫하다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한데요. 제가 지난번 썼던 ADC 풍면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빅파마들도 그렇고 바이오텍들도 그렇고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. 실제 그 기술 건수를 보면 건수도 전년 대비 올해 확실히 좀 늘어났고 그 병용하는 물질들도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. 면역관물 억제제량도 늘어나고 ADC 임상 자체도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. 이게 레고캠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달에 길리어드가 ADC 개발하는 이뮈노메딕스라는 회사를 2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3조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. 이뮈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그 ADC 치료제 중에 트루델비라고 하는 삼중음성 유방암을 개발하는 업체고 국내 연관 업체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트루델비의 CMO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M&A 인수들 그 다음에 9월 같은 경우는 시애틀 제네틱스가 또 머크하고 ADC 치료제를 4.2빌리언 달러 거의 한 5조 안 되게 해서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. 그 머크에 키트루다 하고 병용하려고 하는 공동연구 계약을 최근에 맺기도 했습니다. 또 레고캠 같이 바이오텍들도 ADC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요. 일례로 소렌토라는 회사가 9월 달에 메이오 클리닉으로부터 ADC 치료를 도입해서 바이오텍들도 ADC를 좀 확보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그 전에 레고캠 바이오가 했던 거는 중국의 2015년에 신설된 회사인데요. 그 시스톤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4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했고 이거는 항체는 이제 ABL 바이오 거고 ADC 플랫폼은 레고캠 거기 때문에 레고캠하고 ABL 바이오하고 같이 공동연구한 게 기술 이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쪽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 쪽을 두고 왔으면 다른 나라들도 다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? 다른 파이프라인들 지금 이제 물질 이전 기약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이 ROR1 외에도 다른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. ADC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개념 자체도 한번 된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메가트렌드 쪽에 면역관문 억제제가 굉장히 핫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ADC를 좀 도입하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꽤 즐기지 못한 업체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길리어드가 M&A 한 사례라든지 길리어드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없었고요. 항암들이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를 즐기지 못해서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소사이클인 이 ADC 쪽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파이프라인 기술 도입이라든지 M&A라든지 이런 뒤의 건수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우리가 암에 예를 들어서 걸렸어요. 그러면 항암치료를 하잖아요. 그때 ADC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? 이 ADC가 암 표면에 리셉터에 좀 잘 붙는 항체가 하나 있고요. 거기에 링커처럼 끈을 연결해서 톡신을 또 붙입니다. 그래서 암 표면에 잘 붙는다라는 항체의 장점을 이용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을 잘 죽이는 살상력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거의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요. 최근에 이 링커가 개발이 잘 돼서 단단해져서 안전하게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암을 살상을 많이 하는 역할들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들도 실제 잘 나오면서 관심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암세포를 잘 파괴할 수 있는 중간 다리 네. 잘 찾아가서 잘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항체에 약을 붙여서 들어가는 거네요. 그런데 그 암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미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그 암이라고 하는 거는 범용으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? 아니면 각각 맞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? 말씀하신 범용이 대부분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. 그리고 ADC 같은 경우는 리셋터에 붙는 타겟이 항체가 있어야 됩니다. 다르겠네요. 적응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복잡해. 조금 더 이거는 세분화된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나중에 또 이해하면 이해한 범위 내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아무리 신약 개발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섹터 내 종목들이 다 나왔나요?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. 다 안 나왔고요. 3개 정도 지금 커버리지 중에 나왔습니다. 제약바이오가 취급류하고 비슷하게 늦게 나오는군요. 저희 조금 이번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. 항상 가장 빨리 나온 게 삼성바이오 빨리 나오고 동아하고 유한이 나왔고요. 아마 오늘 종근당 나올 수 있고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실적 시즌에 저희 잘 안 보시기는 합니다. 실적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. 크게 중요한 꿈을 찾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서서히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 큰 업체들은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냈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요인으로는 가동률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2분기에는 1공장 가동률이 100% 2공장 가동률 100% 3공장 가동률 20% 였는데 3분기 때 반영되는 가동률이 좀 떨어져서 1공장 65% 2공장 100% 3공장 20% 였기 때문에 가동률 하락에 영향이 조금 있었고요. 가동이 왜 떨어진 거죠? 그게 이제 행사 스케줄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산업이 좀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연간 생산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떨어졌고 이미 이전부터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거긴 한데 추가로 4공장을 진설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 충원 있었고요. 4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컨설팅료 이런 지급 수수료들이 증가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했습니다. 지금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CMO 받는 것 중에 좀 큰 물량이 GSK랑 비여가 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. 그 3상 공시 4,400억 정도 한 번에 수출을 받았던 그 품목인데요. 그게 이제 데이터 발표가 올해 말 내년 초에 있고요. 또 4분기 실적을 보시면 그래도 3분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. 왜냐하면 가동률이 3분기보다는 좀 올라가서 1공장 70% 2공장 100% 또 3공장 25% 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낮다. 대신 지난해 4분기 때 그 역기조 효과가 있는데요. 작년 4분기는 이제 너무 높은 제품의 가격대 한 번에 쏠리면서 역기조 효과는 있지만 전분기 대비는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이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. 제 추정치보다도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종합병원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최근에 의사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영향이랑 코로나 영향도 있었다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가요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었고요. 또 이제 이 회사는 R&D에 조금 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 경구용 당뇨치료제 1, 2사에 당뇨 치료제 경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. 1B사항 완료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고 라이센스 아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원래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인작션을 통해서 추서를 하잖아요. 그런데 입으로 먹으면 그 정도로 효과가 나와요? 이거 이제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데요. 지금은 1B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를 비교하기는 조금 너무 초계라서 대신에 안정성이나 일부 효능 데이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대부분 니들포비아가 있어서 네, 경구로 나오면 좋죠. 문제는 주사로 집어넣는 것에 비해서 입으로 먹는 것은 흡수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위에서 좀 분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나오면 기술 이전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. 잠재적인 당뇨적인 환자로서 왜 또 잠재적인 이 정도 살이 졌으면 당뇨 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? 정상하시잖아요. 네. 주요냉카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밖에는 많아요. 밖에? 아니라는데요. 이완양행도 어제 나왔는데요. 기대치를 굉장히 상의했습니다. 컨센서스 129억 영업이 보고 있었는데 204억이 나오는데 실제로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었는데요. R&D가 조금 많이 사용이 되면서 200억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훨씬 상의했는데 역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된 회사는 계속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2분기에도 6개 분기만의 시장 기대치를 상의했는데 지금 연속해서 또 서프라이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고마진의 계량신약이 일단 좀 성장을 하고 있고 항상 말썽을 부리던 유한화학이 적자폭이 드디어 감소가 돼서 마이너스 2억 적자로 많이 줄었습니다. 유한화학은 뭐하는 회사인데요? 이 회사가 API 원료를 수출하는 회사인데요. 아마 기억나실지 시형간염치료제 하본이라든지 이런 게 98% 굉장히 시형간염을 다 완치시켜버리는 약이었기 때문에 앞단에서 시형간염치료제들이 줄어들면서 원료도 같이 좀 줄어들어서 적자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그게 거의 다 빠졌고요. 이번에 공단검진을 받아보니까 시형간염을 꼭 하라고 선택사항이긴 한데 시형간염 진단을 받아보라고 나오더라고요. 귀향에 피뽑는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약이 있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만치시켜버리는 만치시킬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안티바디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시는 거예요. 자랑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원가율이 위안량이 좀 줄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익계산으로 돌아왔고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저는 4분기 때 넣어버렸지만 마일스톤 중에 좀 큰 게 들어올 수 있는 레이저티님의 3상 들어가면서 2차 마일스톤 750억 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. 이게 투여 시작할 때 받기 때문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받을 수 있고 저는 4분기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. 근데 이거 외에도 내년 초에 네시치료제 베린거한테 기술 이전한 건데요. 그거가 임상에 진입하면 천만 불 또 들어오고 내년 상반기에는 길리어드한테 기술 이전했던 네시 후보물질이 또 기술료가 유입될 수 있는데 그거는 추정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실적 상향 될 수 있다.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많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. 네. 그 한 가지만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신약 후보물질들을 기술 이전한 기업의 경우에는 임상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. 삼성 마이로직스 아까 이제 그 GSK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이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거 만약에 치료제가 완성이 안 되면 그러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? 아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. 오늘 원래 좋은 질문 감동했습니다. 아 그게 이제 바인딩되어 있다는 말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금액을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캐파 그 공장에 있는 거를 그 GSK랑 비어가 아예 예약을 해버린 비워놔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실패하더라도 돈을 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잘 나오고 이 약이 좀 성공해서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그 계약했던 금액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공정을 사용하는데 수율이 어떻든 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한 되게 그 패려하다. 네 확정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. 그거는 이제 이미 들어오고 물론 저기 그 전에 실사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니 다들 조사를 했겠죠. 아마 이제 텍트랜스퍼 기술 이전하면서 이제 앞으로 확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실정 나온 기업들 봤고 안 나온 기업들 중에 좀 볼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볼까요? 아무래도 이제 백신 회사들이 데이터가 꽤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백신? 나오지도 않은 백신이? 아 저 이제 독감 백신이라도 독감 백신 독감 백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줄 서서 맞으시기도 하던데 물론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독감 백신 쪽이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. 종금당 같은 경우는 이제 폐렴 백신이 있는데 제 예상이 이제 14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높게 나갈 걸로 예상을 해서 최근에 프리뷰하면서 2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0%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또 만성질환 치료제들의 포트폴리오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만성질환 환자들은 계속 약을 복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지금 나가고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은 또 마케팅이 좀 덜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계속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에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 레벨이 과거 3년 동안 770억에서 780억 하동 회사인데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1200에서 1300으로 올라올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밸류이션이 굉장히 좀 싸졌다라고 생각이 하도 요즘에 코로나 걸리게 되면 기저질환자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약을 안 먹던 사람들도 기저질환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갔다 와야죠. 방법이 없잖아요. 그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장점이기도 한데요. 약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맞아요. 마약단인데 녹십자도 백신 회사 중에 대표적인 백신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좀 높아 476억 원이 좀 높아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상해하는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4가 백신이 굉장히 고마진인데요. 네 맞아요. 그게 좀 호조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R&D 비용은 반면 좀 감소 될 걸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4가 백신이 778억 정도 제가 추정을 해놨는데 이 수치가 전년보다 48% 성장한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도 독감 백신 맞았는데 이번에는 뭐 어김없이 다 4가 백신 맞으라고요. 더 4가 백신 아무래도 안 죽으려면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맞아요. 4가 백신이 더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 것 같고요. 그 이 영업이 500억 이제 돌파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6년 만에 3분기 500억 원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. 작년 한 해 실적을 보시면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403억 원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이거를 한 분기 3분기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. 또 4분기가 항상 적자인 회사인데 이번 4분기에는 이제 흑자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백신 회사들이 이제 종근당이나 녹십자 대체적으로 호조 예상하고 있고요. 지금 한미는 적자로 예상을 하지만 한미가 또 탑픽입니다. 왜냐하면 이 악재가 다 나온 것 같고요. 이 3분기 적자가 사노피하고의 계약 종료가 되면서 한 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R&D 비용이 추가적으로 500억 정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아니 뭐 한미약품 같은 건 다 깨져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 아니에요? 더 많은 악재가 올해 쏟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좀 나을 수도 있는데요. 내년에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텍의 붐을 일으킨 최초 회사이기도 한데 내년에는 최초로 기술 이전한 거에 대한 마일스톤이 나오는 회사입니다. 저희가 기술 이전만 했지 그거에 대한 마일스톤은 이제 처음 보게 될 건데요. 오락솔과 롤론티스가 내년에 이제 미국 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러닝노메티가 10에서 15%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첫 회가 되게 됩니다. 물론 첫 회라서 금액은 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오락솔을 커버하는 아테넥스를 커버하는 해외 컨센서스 보면 해외 컨센서스 보면 21년에 한 5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제 86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. 한미가 10에서 15% 받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앉아서 1천억 정도 벌 수 있는데 이게 또 한미 사이언스랑 이익 배분이 되니까요. 한미가 한 70% 한미 사이언스가 30%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더 있다면 제가 이제 중요한 셀트리온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. 셀트리온 부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미스하더라도 아주 소폭 미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램시마 아이비 정맥이 굉장히 오래전에 출시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나가는 가격이 높지도 않습니다. 2분기 때 램시마 아이비 이제 비중이 공급 계약 대비 26% 정도 됐는데 3분기 때는 이제 29% 거의 30% 가까이 되면서 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마진이 조금 이제 전분기보다는 조금 내려올 수 있고요.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비가 물론 이제 3상부터는 이제 무용자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상권은 또 비용 뭐 정부에서 지원받은 거 감안해도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발비 증가 좀 있을 수 있고요.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그 코로나 치료제 2, 3사항이 파트 1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 결과를 저희가 아마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긍정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대규모 상업 생산 이제 초기 물량을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겐 즉슨 뭔가 데이터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.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부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램시마 다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램시마 SC입니다. SC가 3분기 때 그 풀 라벨 적응증이 확대돼서 굉장히 잘 나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9월 중순부터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반영이 반영이 조금밖에 안 될 수 있고요. 4분기에는 그 유럽 쪽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서 아마 약가 등재나 이런 협상 측면에서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내년에 램시마 SC가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항상 반영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치료제입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비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배분이 또 이익 배분을 한다 이런 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여태까지 시밀러나 베터만 하던 회사인데 드디어 신약도 출시한다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셀트리온 3사가 하나를 묶이는 건 일정이 나왔어요? 아마 내년 하반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네요. 반성이 되려면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한미가 탑픽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. 지금 제일 좋게 보고 계시는 건 한미약품인 건가요? 네. 커버리진에서 기술 수출? 네. 내년에 마이순 들어오는 게 좀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악재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빅3 그러니까 삼바, 셀트, 셀을 다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백신이 먼저 나옵니까? 치료제가 먼저 나옵니까? 아, 이게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. 내년 아마 상반기 되면 백신 치료제 다 데이터들, 후기 데이터들 나오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은 일단 아닌 걸로 봐야 되겠네요. 보도는 이제 그렇게 화이자 쪽에서 얘기는 하시긴 했는데요.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에 대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내년에는 나올 겁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5. 지 contextual 승률 중 승률 중 승률 중 Career 재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